더샵 하나메드피스 39A 타입은 원베이 복도형 구조로 1에서 2인 가구에 적합한 콤팩트 타입입니다. 총 36세대를 일반 공급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의 현관에는 한 면 가득 넓은 신발장을 통해 여유로운 신발 수납이 가능합니다. 유상 옵션을 더하시면 3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이 설치됩니다. 가장 안쪽의 거실 및 침실 잃은 고급 마트월이 설치되어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는 쾌적함을 주는 동시에 세탁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오픈형으로 동선을 최소화한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냉장고장이 기본 제공되며 유상 옵션으로 상판 및 벽체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선택하여 한층 고급스럽게 구매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욕실은 샤워부스형으로 설계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부스에는 메인 샤워 수전이 설치되어 풍부한 물줄기는 물론 절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넓은 창으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침실이 있는 잔여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모던하고 효성 넘치는 나만의 공간 더샵 하나메디피스 39에 의해서 차별화된 라이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더샵 하나메디피스 39P 타입은 원베이 복도형 구조로 1에서 2인 가구에 적합한 콤팩트 타입입니다. 총 36세대를 일반 공급합니다. 깔끔한 분위기의 현관에는 한 면 가득 넓은 신발장을 통해 여유로운 신발 수납이 가능합니다. 유상 옵션을 더하시면 3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이 설치됩니다. 가장 안쪽의 거실 및 침실 잃은 고급 아트월이 설치되어 별도의 인테리어 없이도 멋스러움을 자아 냅니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는 쾌적함을 주는 동시에 세탁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오픈형으로 동선을 최소화한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냉장고장이 기본 제공되며 유상 옵션으로 상판 및 벽체를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선택하여 한층 고급스럽게 구매 보실 수 있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욕실은 샤워부스형으로 설계되어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부스에는 메인 샤워 수전이 설치되어 풍부한 물줄기는 물론 절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넓은 창으로 채광 및 통풍이 우수한 침실이 있는 자녀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모던하고 희소성 넘치는 나만의 공간 더샵 하나메 디피스 39비에서 차별화된 라이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더샵 하나메 디피스 50타입은 이면 개방 타워형 구조로 설계되어 단조로움은 피하고 공감별 프라이버시는 높였습니다. 화체온 수납 특화로 언제나 여유로운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며 총 18세대를 일반 공급합니다. 넓은 신발장에 있어 한층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현관입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효율적인 3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이 설치됩니다. 복도에도 역시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복도 수납장이 설치되어 수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욕실은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프리미엄 밭으로 시공됩니다. 고급 브랜드 도비 및 악세사리 등의 마감재를 사용해 욕실이 한층 고급화되었고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넉넉한 수납 공간과 세라믹 욕조가 제공됩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바닥 전체와 거실의 아트월까지 모두 포슬린 타일로 시공되어 공간이 한층 멋스러워집니다. 또한 룸이나 조명 역시 유상 옵션 항목으로 보다 다채로운 실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주방은 유상 옵션형인 프리미엄 키친으로 고급 국산 주방 가구가 설치됩니다. 깊은 디귿자형 구조로 지저분한 조리대가 숨은 주방 배치이며 아일랜드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유상 옵션을 더하실 경우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됩니다. 옆으로 다용도실은 분리수거 공간을 확보한 넉넉한 사이즈로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한 침실일 역시 룸이나 조명으로 더욱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구며보실 수 있습니다. 널찍한 창으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침실인은 유상 옵션인 룸이나 감성 조명을 설치하여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트렌디한 공간 편안한 더샵 하나 메디피스 50타입에서 남다른 일상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샵 하나 메디피스 전용 면적 59A타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3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우수한 채광과 통풍, 높은 에너지 효율이 장점인 3배의 판상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급 세대는 408세대이며 내부는 밝고 깨끗한 톤을 사용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현관은 포슬린 타일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널찍한 신발장으로 여유로운 수납이 가능하며, 유상 옵션을 더할 경우 멋스러운 양계 여다지 현관 중문이 설치됩니다. 스마트 스위치가 있어 외출 시 일괄 소등과 쿡탑 차단, 날씨와 택배 알림, 주차 위치 정보 및 승강기 콜 기능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침실 2는 시원스런 창을 통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잔여방입니다. 유상 옵션으로 실용적인 수납이 가능한 붙박이장이 제공됩니다. 또한 각 방마다 설치된 통합 스위치로 조명 및 온도를 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조명을 끈 후 잠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약 5초 뒤 조명이 꺼지는 지연소등 시스템이 탑재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이어서 공용 욕실인 욕실 1입니다. 그레이톤 타일로 모던하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욕실 1은 호슬린 타일과 고급 브랜드 도기 및 국산 고급 마감 수전, 악세서리 등의 마감재를 사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바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는 측면 수납이 가능한 세라민 욕조와 넉넉한 상부장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가족의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으로 안내합니다. 시원한 맛통풍 구조로 개방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거실과 주방까지 이어지는 바닥 및 아트월은 모두 대형 포슬린 타일로 시공하여 한층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여기에 유상 옵션으로 만날 수 있는 루미나 조명은 휴식, 운동, 독서, 일상 모드에 맞춰 조절할 수 있으며, 휴식 모드 시 전동 커튼이 연동되어 더욱 최적화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루미나 조명은 거실 및 침실에 적용됩니다. 거실에는 10인치 월패드가 있어 실내 조명, 난방 등의 일상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삼성, LG 가전 및 카카오 SKT와 연동하여 한층 완성된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방은 유상 옵션형인 프리미엄 키친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프리미엄 주방 가구 및 수입 하드웨어를 적용하여 차별화를 높였으며, 주방 폭은 2.4m에서 3m까지 확보되어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주방 생활이 가능합니다. 유상 옵션인 수납 강화 특화 평면 선택 시, 주방 팬트리와 안방 드레스룸이 함께하는 평면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주방 상판과 벽까지 한층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주방 옵션 품목으로는 비스포크와 수납장,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음식물 분쇄 처리기 등 편의를 높인 가전 품목들이 제공됩니다. 특히 냉장고장 측면의 톨장 내부에는 외산 고급 하드웨어를 적용해 스페이스 타워 인출형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또 무선 충전 멀티 콘센트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생활에 필수품이 된 스마트 기기를 주방에서도 충전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분리수거 공간이 확보된 넉넉한 다용도실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1은 부부만을 위한 특화 공간으로 프리미엄 키친 또는 수납 강화 특화 평면 옵션 선택으로 제공되는 슬라이딩 중문과 드레스룸 공간이 제공됩니다. 그 외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을 옵션 품목으로 추가 선택하여 사계절 의류 수납이 가능합니다. 침실에는 발코니가 더해져 쾌적하고 여유로우며 바로 앞 욕실 2가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욕실 2 역시 옵션을 더해 프리미엄 바스로 시공이 가능하며 별도의 샤워부스와 고급형 비대가 제공됩니다. 지금까지 소형 가구를 위한 실용적이면서도 트렌디한 공간 더샵 하나 메디피스 59A 타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샵 하나 메디피스 59A 타입은 이면 개방 타워형 구조로 설계되어 단조로움은 피하고 공간별 프라이버시는 높였습니다. 프리미엄 마감제를 사용한 각 공간별 고급화가 특징이며 총 120세대를 일반 공급합니다. 집에 첫인상을 좌우하는 현관은 넉넉한 신발장으로 분위기는 물론 실용성까지 더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3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이 설치됩니다. 욕실 1은 유상 옵션을 더한 프리미엄 밭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디자인, 안전성까지 갖춘 호텔 욕실 같은 고급스러움을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은 시원스러운 공간감이 특징입니다. 유상 옵션 선택 시 복도와 주방, 거실까지 이어지는 전체 바닥이 포슬린 타일로 시공되며 대형 포슬린 타일 아트월까지 더해 분위기가 한층 살아납니다. 룸이나 조명 역시 유상 옵션 항목으로 보다 다채로운 실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주방 역시 유상 옵션을 더할 경우 프리미엄 키친으로 시공됩니다. 고급 국산 주방 가구와 아일랜드 장이 설치되며 여기에 유상 품목으로 주방 상판과 벽채까지 모두 엔치니어드 스톤으로 시공하여 한층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더하실 수 있습니다. 옆으로 다용도실은 분리수거 공간을 확보한 넉넉한 사이즈로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프라이빗한 침실 1 역시 편안한 휴식을 위해 룸이나 조명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부욕실은 별도의 샤워부스형으로 시공되어 언제나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며 편의를 위한 다양한 수납 공간도 제공됩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해 프라이빗하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침실 3과 침실 2는 유상 옵션으로 룸이나 조명을 더해 다양한 모드로 생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침실 위에는 수납특화 품목으로 넉넉한 붙박이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각 공간의 특색이 잘 살아있는 더샵 하나메디피스 50붓기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더샵 하나메디피스 74타입은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3배의 판상형 구조로 설계됩니다. 총 139세대를 일반 공급하며 넓어진 조망과 우수한 채광으로 높은 삶의 질을 선사할 것입니다. 깊은 현관은 여유롭고 풍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며 널찍한 신발장으로 수납이 한층 편리합니다. 유상 옵션을 더하실 경우 실용성은 물론 인테리어로도 멋스러운 3연동 슬라이딩 현관 중문이 설치됩니다. 유상 옵션을 택하실 경우 한층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바스형으로 시공되어 고급 세라믹 6조는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거실과 주방은 맛통풍 구조로 타트인 시원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유상 옵션을 더해 포슬린 타일 바닥과 대형 포슬린 타일 아트워를 더하면 더욱 밝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더샵의 감성 아이템인 룸이나 간접 조명 옵션을 선택하시면 모두별 사용자별 맞춤 설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역시 유상 옵션형인 프리미엄 키친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고급 국산 주방 가구가 설치되며 주방 상판 밑벽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디귿자형 조리대로 동선이 편리하며 넓은 다이닝 공간은 4.1m 폭을 확보하여 6인 식탁 설치도 가능합니다. 옆으로 다용도실 역시 편리한 동선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넉넉한 2단 선반이 설치됩니다. 부부의 프라이빗한 안방은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편리한 동선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깔끔한 의류 보관을 위한 드레스룸과 파우더장이 설치되어 편의를 높였으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욕실은 별도의 샤워부수형으로 시공되어 언제나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으로 보이는 침실 2는 자녀의 공부방으로 쓰시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여유로운 수납을 위한 북박이장이 기본 제공됩니다. 침실 3은 공부방 혹은 취미 공간으로 구며보시기 좋습니다. 베란다 확장과 룸이나 조명을 활용하여 더욱 다채롭게 연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쿵쿵은 갖고 싶은 집 더샵 하나 메디피스 74타입에서 여유롭고 세련된 매일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샵 하나 메디피스 전용 면적 84타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포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에 수납특화 디테일을 더해 실거주용으로 더없이 효율적입니다. 공급세대는 241세대이며 내부는 차분하면서도 다채로운 실내로 연출하였습니다. 현관은 베이지톤의 포슬린 타일을 시공하여 입구부터 품격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온 가족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한면 신발장과 현관 창고가 제공되어 레저 및 다양한 생활용품 수납까지 가능합니다. 유상 옵션을 더하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 설치되어 프라이버시 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관 입구의 스마트 스위치는 매출 시 간편한 소등과 쿡탑 차단, 날씨와 택배 알림, 주차 위치 정보 및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쪽으로 욕실 1과 케어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케어룸은 파우더장 혹은 목욕 전으로 수건이나 의류를 수납할 수 있는 케어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욕실은 유상 옵션을 통해 프리미엄 바스형으로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으며, 고급 브랜드 도기 및 국산 고급 마감 수전, 악세사리 등의 마감재들을 사용해 호텔급 프리미엄 욕실로 제공됩니다. 안쪽으로는 측면 수납이 가능한 세라민 욕조와 넉넉한 상구장이 더해집니다. 건너편에는 3m의 널찍한 규격의 침실 2와 침실 3이 있습니다. 잔여방 및 서재 등으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며, 침실 2, 3 모두 유상 옵션으로 붙박이장이 제공됩니다. 각 방에는 통합 스위치가 있어 조명과 온도를 각각 컨트롤 할 수 있으며, 약 5초 뒤 조명이 꺼지는 지연소등 시스템이 탑재되어 잠자리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탁 트인 거실과 주방입니다. 맞통풍 구조, 그리고 시원하게 이어진 포슬린 타일 바닥과 대형 타일 아트월까지 어우러져 널찍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유상 옵션으로는 거실 및 침실의 생활 모드에 따라 조명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루미나 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휴식 모드 시에는 전동 커튼이 연동되어 더욱 최적화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스마트 월패드가 있어 실내 조명, 난방 등의 일상 편의 기능을 제공하며, 삼성 LG 가전 및 카카오 SKT와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방은 유상 옵션형인 프리미엄 키친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와이드 다이닝 특허 평면으로 인한 넓은 주방 공간에는 장식장, 우물 천정과 간접 등이 함께 설치됩니다. 독립형 아일랜드 역시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으로 꽉꽉 채워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기본형은 기본 주방과 알파룸으로 대체됩니다. 유상 옵션을 더할 경우 주방 상판, 벽 역시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시공됩니다. 또한 김치 냉장고와 수납장, 전기오분, 식기세척기를 유상품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냉장고장 측면에, 툴장 내부에는 외산 고급 하드웨어를 적용해 스페이스 타워 인출형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안쪽으로 손세탁볼과 하부장이 갖춰진 편리한 다용도실도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부의 프라이빗한 공간 안방입니다. 넉넉한 침대를 놓고도 여유롭게 공간이 확보가 되며, 발코니가 있어 더욱 쾌적합니다. 여기에 유상 옵션을 더하시면, 슬라이딩 유리도어가 시공된 럭셔리한 붓박이장이 제공됩니다. 안쪽으로는 욕실 2와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욕실 2 역시 프리미엄 바스형으로 업그레이드 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비대일체형 양변기가 제공됩니다. 이어서 드레스룸은 3면 모두 수납공간으로 짜여,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여유와 기쁨이 흐르는 더샵의 프리미엄 하우스, 더샵 하남 에디피스 84타입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